드럽게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는 뭐 굴댄? 굴댄? 실망시키지 않아? 굴댄? 굴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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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송이 굴댄 고! 초코송이 구구 늪! 수행 아이 크발디르 아 공허소환사도 괜찮은데 아이 크발디라 아냐아냐 공허소환사 아이 크발디라 아이 공허소환사 크발디라 아 크발디라 이거는 10클라의 용사 요거는 젊은야사제 경로수호병 초소형기계 경로수호병 초소형기계 아 다 좋는데? 아 일이 지금 밀렸어요 지금 힘듭니다 경로수호병 낡은 치유로봇 하나? 괜찮아 괜찮아 낡은 치유로봇 하나 괜찮아 굴 고요해 소환사 소환사 파멸을 수호병 들려 유령 들려 그리고 정룡이 정룡이 하나 괜찮아 초소형기계보다 정룡이 하나 괜찮아 어둠의 행상이 어둠의 행상이 괜찮죠 우듀머리 좋죠 혈기사 뒤튜렁지 혈기사 아 죽음의 고리도 괜찮은데 걱정마십시오 화염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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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기사 고요한 기사 어둠의 행상인 어둠의 행상인 정신집에 기술자 쓸 일이 있을까 과연 암불을 쓸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암불 수호병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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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렁이기 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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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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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진짜 좋아 캐자는 이거 검은 날개 여기서 검은 날개 한번 해주고 인프두목 좋죠 용암 펀치 대의 영암 펀치 끼사 끼사 흑끼사 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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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압도나 그런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압도 압도나 뭐 좀 뭐라고 할까 좀 하사관 그런것들 돈주고 사라고? 건방진 아 행상인드스 뽑으라고요? 그 상대는 굴단 두려움에 따라라 너도 굴단이니? 갚다 갚다 반갑다 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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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마법이 마법이 통하지 않는 몸이라고 억 억 눅 흑 흑 흑 흑 ㄷㄷ 아우 십자군이야 설마 혈기사 있는거 같은데 고민하는거 보니까 통양 하스스톤 안합니다 십자군 릴러 아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맞습니다 살 좀 쪘다구요? 살은 좀 옛날부터 쪘어 결혼하고 한 10kg 쪘나? 이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거야 아깝죠 이게 15였나? 15 이거는 격려하면 어차피 똑같애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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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한잔하지 어... 영, 흡수 생명력 흡수 짜라스스의 주먹 펀치! 뭐 버려도 돼? 뭐 버렸는데? 다t 상jang 허헉! 흐예이 natuur绑 못 쓸모지 룩삼님 성대무상한건데요? 돈 벌려고 별주 다 하시네 아 이거 굴단이 많아 어떻게 상해 이 구역 굴단은 나라고 이 구역의 넘버 굴단은 나다 아 멀리 걸어 아 멀리 걸어 셔 흙마라서 좀 불안하긴 한데 미끄러워 하필 미끄러울까 왜 하필 미끄러워 고리 고리고리고리 고리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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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3코가 많으니까 괜찮아 3코가 하하 비시빌맥은 어떻게하라고 이따고 아니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뭘 터뜨리면 되뇨? 크아 터졌다 터졌어 터졌어 게임으로 터트렸어 뭘 터트리면 되는게 아니고 터뜨려 굶주려 아 명령만 좋아 명령각 이 새끼들이 터뜨렸다 정의 구현 터뜨렸다 정의 구현 빠로? 이 급박한 상황에서 빠로? 터뜨려 나 고해져벌란게 아 이거 나가면 제압당할 수 있어 쉽게 아 시벌 터뜨려 난 약탈이 좋다 터뜨려 난 약탈이 좋다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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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고 빨고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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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에이씨걸 치킨맨 하이 자리 꺼자 하아 피곤 바꿔주겠네 6,7,8 타네 아 딱 좋았다 딱 좋게 붙었다 하아 라이벙 건폭이야 훈계 훈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고 아까 건폭을 썼으면 필드가 안 남았지. 공은 날개요, 영어로! 십사 지금? 인제... 인제 1승. 다스딩고. 농락? 씨, 농락이었어. 이 구역에 굴 닫은 채. 아이, 목이 점점 후지토라처럼 되고 있어. 라인이 없어졌어. 후지토라야. 개코몰이야. 요 느낌이죠, 지금? 굴 닫! 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은 수학이다. 니 영혼은 내 것이다. 아, 아까 그 무클라 용사 때 너무 실수했어. 반갑다. 어? 안 되는구나 이거. 에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코티카 아로마 블랙입니다. 에헤헤헤. 보호박 딱. 3만원 플레이가 정해져 있다고? 딱. 좋구만. över etwa. 에헤헤헤이 안 Home book. 고맙다.. 클럽이요. 그게 puedo.. 아니, 아, 이거 너무 뿌럽린데, 이거. 아, 씨. 뿌럽린데 나오니까 숨이 턱 막히네. 진짜 체력 나왔어. 엘롱? 엘롱? 진짜 나왔어. 강화가보. 흠. 흠. 부품을 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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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살리겠죠? 다르나스스. 지원자. 살리겠죠. 중무장 전투마. 비겼어. 가만히 있어. 우아우아. 가만히 있어. 청자. 우아우아. 여긴 점치 좋운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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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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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할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면서 부패 이거 이거 나와 일단 그 입 다물어라 그걸 왜 나가나니? 친친한거 하나 나가야되는데 지금 흠 흠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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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부패 강의 부패 부패 변경 부패 어? 얘가 뭐야? 7 그냥 이거 3개 나가야겠네 첨탑을 위해여 다른 나사스는 포기했어 포기했어요 고의사제 페일틸리스 말고 스탑회사제 석세 스트리스는 없냐? 야포? 야포? 야포찼니? 비치 뉴 비치 지나가겠다는 뜻이지 다들 다들 비치 어이! 족보기님, 어서오세요 요거랑 요거랑 야포랑은 잡고 야포랑은 잡고 요거를 이렇게 잡고 안잡아? 야 이걸로 바꾼다고? 천벌 있어? 아 나 이거 어떡하냐? 나 어떡해요? 아아 씨 인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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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6 7 살아? 인폭? 아우! 알뜰해 알뜰해 경제적이야 땅 나와오고 응? 분명히 컴명 tout 건밍신 놈 이 친구들 다 잡겠지? 내 친구 very funny 마나? 마나 중독자부터 쳐? 어? 뭐야 발드 날려버리고 싶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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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사장님! 나이스 샷 은폐장 도발 찾으면 되죠 이렇게 쳐? 뭐야 얘 싹 오! 으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강해져라 certain 개새끼들 복수할꺼야 아 흑마 안한다고 했잖아요 흑마 안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뭐야 이게 이러면 내가 못해서 진거보다는 흑마 골라서 진거처럼 보이겠지 아 흑마 안한다고요 안한다고 했는데 왜 흑마 하라고래 소영이 소영이 에메랄드 초콜렛 에메랄드 초콜렛이라고 하거든요 M&MG 초콜렛을 도심 보셨죠 지금 막바지에 지금 몰렸기 때문에 핀치에 몰렸기 때문에 초콜렛을 먹고 내 순환을 좀 도와줘야 돼요 ES 엇 돌아라 내 머리야 제발 제발 돌아가줘 엇 돌아라 핑핑 돌아라 핑핑 자 이번엔 가볍게 한번 이기고 두인이 저 초콜렛 허시보다 허시보다 좋은진 모르겠는데 입에서는 녹고 손에서는 안녹아요 1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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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지우다가 4공 pain 2코 1코 펜 2코 2코 3코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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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코 5코 2코 3코 4코 아, 아프지? 손해본 것 같지요, 이렇게? 벨렘발림? 아, 왜 얘 치지? 4댐 뜨겠지? 아냐아냐, 3댐? 알지. 아, 머리가 좀 돌아가니까 좀 3댐이 뜨네. 머리가 안 돌아갔으면 딴 데 쳤겠죠? 정권! 잠깐만요. 흑기사? 아냐. 다음에, 신폭이 없었어요. 신폭이 없어? 맞아줘, 맞아줘. 맞아줘. 머리가 지금 팽팽 돌고 있기 때문에 벨렛? 안돼, 안먹어. 힐, 여기다 한다. 컴방지. 당장 우리 땅에서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아따, 씨발놈은 시청자들한테 다음 생에 더 재밌는 만화로 복수하겠다던 그 침착만 아니죠, 잉? 적. 적. 선. 1달러. 감사합니다. 아무도. 잡. 잡을 수 있을 때 잡자. 잡.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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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으음. 굿. 굿. 사회생활 즐기세요. 잡고. 치. 이렇게 잘렸어요. 아, 재미가 없어서 아닐까요? 오늘 저녁을 기대해주세요. 검은 날개? 안되지. 칠. 아.. 늑대 울퉁머리 비에스부터 복용해야겠네 그냥 얻어걸린거 같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소외껏 빼쳐먹다니 제인아 케잔 비술사 준비완료 영혼의 불꽃 빼 우두머리 가져봐 아유 거미 좋다 2코 3코 4코 3코 나와라 옳치 1코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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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볍죠 이에스 먹은 침착맨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에스 이마트에서 팔아요 지금 초콜렛 다 먹었어 지금 약간 위기거든요 초콜렛 다 먹어서 오오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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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하스 안합니다 오오 1 2 3 1 2 3 동전 먹글라 보여줘 내가 지금 안달랐다는 걸 보여줘 응 여기서 만약에 버프를 권다 원하는게 호리 홍어의 방랑샤 어흥 까지 써야돼 안그러면 버프 써야되는데 버프 쓰면은 저걸로도 행상인으로도 잡을 수 있죠 스읍 헐 딩고 하헤 자 이걸 여기다 넣었어야 해 헐 헐 헐 헐 헐 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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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Beach hab기 이거 내고 하자. 아니면 요거 요거 내고. 요거 내고. 무클라? 응은 척척. 내고 안내야겠다. 내고. 내고. 히힛 그의 다물어라! 요건ë이이 scpp! 굳이 scpp! 1. 4. 2. 3. 3. 5. 지옥에서 기어올라온다 지옥에서 기어올라 진짜 동네 백수같애 힛 힛 1주구 열고 또 돈 모아서 2주구 열고 골단! 그 상대는 제이락! 후회하게 해드리지요. 니 영혼은 내 것이다. 케잔 나오나? 크..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동전 강요. 낮에 오늘 얼굴이 흘러 터진 하얀 고기만두 같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거든? 수액은 계속 나와. 별의별말 다 듣는데. 캬.. 뭐지? 다음에 그건가? 황혼의 비룡 이런건가? 비용이 적당하고 엘리야만 다가가다.. 수액이 없던 킬이 없던 진짜 이렇게 킬이 없던 Till.. 킬이 없던 킬이 없던 킬이 없던 킬이 없던 킬이 없던 킬이 없던 감사합니다.